그 설명 하나하나 궁금해질 거예요. 선생님이 요런 걸 갖다가 하나 내놓으면 이제 엄청나게 궁금한 게 많이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뭐를 물어야 될지를 몰라. 원통을 지금 내놨으니까 이제부터 물을 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요기 지금 내 인기라고 칩시다. 엄청난 충격으로 해갖고 이게 바삭 깨져갖고 퍼져서 수은 있죠 수은. 수은이 딱 때려놓으면 퍼지는 데 있죠. 수은은 수은끼리 모입니다. 요만한 게 조금 모여갖고 좀 커지고 커진 거는 힘이 더 생겨갖고 좀 더 멀릴 걸 요쪽에 요 더 멀리 있는 걸 불러요. 이렇게 해가면 이것이 정확하게 제자리 찾아옵니다. 요래 하듯이 우리 인기는 아무리 쪼개갖고 멀리 갔다 놔도 지주파수 찾아 정확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아 독종이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라는 것은 소멸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자연 속에 스스로 있는 것이요. 너는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육은 우리가 쓸 때는 쓰고 이게 시간 다 되면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지만 너는 인육에 와서 할 일이 있고 적에 가서 할 일이 있을 뿐이지 너는 유아 독종. 절대 너는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나입니다. 이게 우리 인기야. 어떤 불로 하든 어떤 충격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너희를 아무리 충격으로 해갖고 너희를 갖다가 산산조가리를 해도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스스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우리 세포가 지금 그러할진데 천신인 우리 하나님 이 존재는 어떠할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우리는 너무 작게 가지고 신을 지금 신을 진짜로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대자연에 있는 이 에너지 자체가 우리 부모여 그 안에 있는 세포가 나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지금 탁해져서 죄인이 돼서 이 지금 땅에 쫓겨왔지만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기 험한 대로 쫓기 난 꼴이 된 거라 여기 비유 거든요. 이게 비유법으로 너희들한테 탁 영적으로 보여줬더니 이걸 가지고 그냥 무식할 때 잖아요 그 당시 가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해 놓은 게 나중에 그림 그릴 줄 아는 게 그림 그려놓고 정리해 놔뿐 니까 이게 이게 돼 버린 거죠 그럼 비유법으로 아래킨 것이고 그 시대에 그 사람들한테 이걸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 시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동네 말이죠. 그렇다면 뱀이 이래 가지고 이걸 무라 캤다고 무니까 추워라 이래 가지고 뭐가 이래 그건 좀 이상한 말 되잖아요. 우리 3000년 전에 2000년 전만 해도 그 소리가 됐어요 이야기가 무식할 때니까 모여서 누가 이야기만 하면 이럴 때가 있고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 하면요 아무도 안 먹어줘요. 이제 고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것이 우리가 천지 창조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이 쫓겨나게 된 것이 우리가 스스로 변형이 일어나게 돼서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이 대자연은 말이죠 너희들이 이 처음부터 정리되고 빨리 돌아와야만 운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에너지를 지금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런거죠. 그래도 시간적으로 그것도 모일 때 아주 서서히 모이게 된 겁니까 서서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백 년 안 밖으로 살면서 계산을 해 갖고 시간을 이야기하면 서서히 라고 하는 게 천 년 걸립니까 뭐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빅뱅이 일어난 지가 언제라는 걸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만들어졌으며 이 지구가 만들어져 갖고 여기서 또 인간들이 다 생성되고 진화 발전 해갖고 육천육철이 생기도록 만들어 갖고 우리 에너지가 요 원소들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환경을 빚어 놓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빚어질 때까지 우리는 한 티라도 제 자리에 안 돌아온 것이 다시 돌아오고 원소에 이 입자 하나가 안 돌아오시면 이것도 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 없는 환경 시간에서 다시 나는 내대로 돌아왔고 돌아와 시면 이걸 갖다가 잘 또 정리를 해갖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육신을 하나 받아가 와야 되니까 그때 쫙 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계속 올 때는 오고 빠져나갈 때는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삼사차원을 왕래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과학으로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과학이 어떤 것이냐를 좀 알아야 돼요. 과학은 이 대자연이 빚어지고 의문이 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입자를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가는 데만 해도 수억만 년 걸려야 돼. 그 입자 하나씩 주셔와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론 물리학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이론을 꺼낸다. 이론이 정리가 잘 돼갖고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나면 그 과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뭘 돌리가 어떻게 해갖고 정리를 해낼 필요가 없어요.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정명해내기 위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느끼는 해도 정확하게 우리를 이해하게 해준다. 이것이 과학이고 이 대자연은 스스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니까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다. 요래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인자는 과학이 시작을 낸 거예요. 과학이 아직 발전한 게 아니고 인자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인데 인자부터 우리가 2차 단계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 70% 운용하고 온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피로하고 모순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산해낸 것이고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인자는 30%를 가는데 이때는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쓰죠. 화석연료를 쓰는 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초자연에너지로 갖고 우리가 운용을 하지 화석연료를 운용하는 거는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을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쓸 때가 와요. 물로. 청정에너지 물. 이거는 청기농축액이거든. 이 물로 갖고 전부 다 우리의 연료를 이렇게 쓸 때가 와요. 과학이 인자 시작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인자 아주 지적인 과학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던 과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터넷이 이런 거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기술로 해갖고 발전해 놓은 거 이런 것도 인자 시작이에요. 이거 아직까지 안 돼서. 인자 요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해보고 있는 것이지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이제 시는 다 나왔으니까 인자부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한 시대를 여는 거니까 이때까지는 핵심으로 나오는 이 씨를 전부 다 배출한 거지. 인자는 이 씨를 어떻게 쓰느냐 따서 꽃을 어떻게 피워내느냐. 앞으로 이런 시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니까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다 일으키고 우리가 다 이게 확인하고 갈 거예요. 확인하고. 우리 아날로그들이 확인하고 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키워놓은 겁니다. 옛날엔 60까지 살게 하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사느냐. 90까지 살아요. 기본 수명이. 근데 우리 밑에 그 40대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저 X세대. 우리 베이비 부모 시대. 요 사람들은 90. 그 저 X세대. 요기 백수 살아요. 백수. 그 때까지 살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다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다 그걸 다 우리가 만끽하고 가요.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놓고 이 세상을 미래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지털 우리 자손들. 우리한테 뭐 이렇게 아이고 참 우리 부모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희들이 살 세상을 우리가 열어놓고 가야만 되는 거지. 너희들은 절대 만들 수가 없어. 며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대지털 함부로 해결주마 부모들한테. 부모들이 미래를 건설해 놓지 못하면 아직까지 안 했어. 그래서 경험만 했을 뿐이지 시작을 안 했다니까. 이분들이 일을 할 때는 너희들은 그분들을 존경하기를 너희들 시대가 앞으로 성장을 할 때는 이분들을 신으로 모신다. 이분들을. 이 아날로그들을 신으로 모신다 이 말이야 앞으로. 미래에는 이 아날로그들이 발자국을 남긴 이분들을 기리면서 살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 이때까지 있던 신 다 없어져. 이분들이 신이 되고 이때까지 진화 발전하면서 만들었던 신은 다 없어지고 미래를 열고 간 이분들을 신으로 모시고 산다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 줘야 되나. 시작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과학도 하나의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지금 우리가 진화 발전을 해와서 과학을 열어가는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하는 거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의문을 갖기보다는 충실히 우리가 있는 거를 바르게 이제 만져나가면서 이 미래에 무엇을 열어줄 것인가. 요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이 돼 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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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